악띠를 전부 해체해가지고 재밌게 하네 그것도 재밌는 방법이네 전부 하나 갔어 악띠를 악띠를 다 해체해가지고 악띠를 다 해체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재밌게 하네 재밌는 쇼를 보고 갑니다 재밌는 쇼를 보고 갑니다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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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띠를 해체하니까 소리가 삑삑삑삑나는데 그것도 리듬을 넣으니까 또 재밌네 리듬을 그것도 넣으니까 재미가 있어 날씨가 오늘 좀 쌀랑하긴 하네요 그런데 아주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들이 와가지고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고 가네 초등학생들이야 다 초등학교 4살 그런 초등학생들이 저쪽에 아주 아이리스가 우리 집처럼 똑같이 많이 피어있네 요 나무 아주 재밌는 나무 여기 있으면서 저게 있으니까 이쁘네 우리 차가 어디가 있지? 네 어찌 됐든 이제 또 배가 고프고 오늘 도시락을 오늘 도시락 주는 날 아닌가? 오래됐네 그러니까 오래됐어 고기만 어떻게 잘 잘라가지고 저기 저쪽 앞에 있는 나무하고 이 나무는 아주 제대로 오래된 나무들 이 꽃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피었네 밑에 꽃인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저렇게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내 huh 너무 깜짝 놀랍이 아니야 뜨거ld뜨게 끓여